안녕하세요. 리액트 라우터의 메인 컨셉에 대해 영상을 준비한 아주대학교 미디어와 박상현입니다. 저는 리액트 라우터의 메인 컨셉, 특히 내부 동작 구조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고, 이 영상은 기존에 이미 리액트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리액트나 리액트 라우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리액트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보시고 들으신다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리액트 라우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의 유용성을 알기 위해서는 종통적인 웹사이트가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적인 웹사이트는 서버에서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요청을 받으면 페이지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해지면서 서버와 상관없이 URL에 따라 UI가 보여져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히스토리 스택을 조작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히스토리 스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URL 방문 기록들을 저장하는 스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메인에 보드라는 패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택에 히스토리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또 스택이 쌓이고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팝이 되고 다시 스택의 제일 위에는 보드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히스토리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스토리 스택을 다루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에 있는 히스토리 객체를 지원합니다. 다시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는 이유로 돌아와서 앞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히스토리 객체를 다루는 등의 여러 작업들이 요구되는데 이를 더 편하고 쉽게 구현하기 위한 리액트 전용의 API가 바로 리액트 라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 바로 리액트 라우터의 메인 컨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미 브라우저는 히스토리 객체를 통해 히스토리 스택을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푸시 스테이트나 리플레이스 스테이트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URL을 변경시켜주긴 하지만 브라우저가 이 변화를 관찰하고 있지 않아서 URL 변화에 따른 UI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팝스테이트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URL의 변화를 읽을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함수를 통해 히스토리를 조작할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 라우터는 히스토리라는 이름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특정 함수를 통해 얻은 히스토리 객체에는 listen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URL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생길 일들을 콜백 함수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즉 URL 변화를 감지하고 스테이트를 변경시켜 UI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의 히스토리를 종합하자면 먼저 URL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를 히스토리 API를 통해 감지한 후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 리렌더링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객체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면 URL의 변화를 어떻게 감지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아주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케이션은 현재 URL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객체로 히스토리와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이라는 정보를 통해 라우팅이 진행되므로 히스토리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에서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로케이션 객체를 좀 더 다루기 쉽게 구조를 바꾸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 네임, 서치, 해시는 브라우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지만 스테이트와 키는 리액트 라우터에서 더 나은 라우팅을 위해 추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패스 네임, 서치, 해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 네임은 해당 도메인에서 현재 위치한 페이지가 어디인지를 나타내고, 서치는 URL에 포함되는 부가적인 정보로 주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서치는 쿼리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시는 현재 페이지에서 스크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주로 쓰입니다. 아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해시가 UI를 변경할 수 있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UI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액트 라우터의 로케이션에 포함된 스테이트는 사실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액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URL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 개발자를 위한 숨겨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 통해 이전 페이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에서는 주로 링크 컴포넌트나 내비게이트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는 리액트 라우터의 로케이션에만 포함된 데이터로 각 로케이션이 가지는 유니크한 값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의 캐싱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로케이션의 키와 URL의 조합으로 캐시맵에서 데이터를 찾는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팅의 가장 중요한 두 객체 히스토리와 로케이션까지 알아보았는데 이제 로케이션을 라우팅 정보와 비교하는 매칭이라는 중요한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에서는 매칭을 현재 URL의 로케이션과 라우트 컨피겨레이션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여기서 라우트 컨피겨레이션이란 리액트 라우터의 라우트 컴포넌트로 작성한 라우팅 정보가 트리 구조로 저장된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라우트 컴포넌트로 작성된 코드는 자동으로 라우트 컨피겨레이션을 객체 형태로 재생성하는데 이때에는 프롭스 중 칠드런이 사용됩니다. 매칭은 이렇게 재생성된 객체 형태의 라우팅 정보를 로케이션 객체를 비교함으로써 이뤄지는데 다이나믹 세그먼트에 대한 매칭이 필요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잠시 다이나믹 세그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콜론으로 시작하는 패스가 입력이 되면 리액트 라우터는 이를 다이나믹 세그먼트로 인식하고 실제 URL에 어떤 값이 입력되었을 때 이를 다음 슬라이드에서의 예와 같이 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URL 파라미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값이 변하는 세그먼트를 다이나믹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세그먼트를 처리할 때 한 가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 예시와 같이 팀's new라는 URL에 입력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 URL이 아래쪽에 표시된 new team form 컴포넌트를 렌더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URL에 포함된 new가 팀 아이디인지 스태틱 세그먼트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 라우팅마다 랭킹을 매기는 랭킹 알고리즘이 요구되는데 단순히 라우팅이 정의된 순서로만 매칭하게 된다면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리액트 라우터에서는 따로 내부의 랭킹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세그먼트의 개수 스태틱 세그먼트와 다이내믹 세그먼트 등등을 고려하여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결국 가장 높은 랭킹의 라우팅이 선택되어서 매칭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매칭 작업이 이루어지면 매치라는 객체의 매치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매치라는 객체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의 객체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첩 라우팅 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매치 객체가 배열의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리액트 라우터는 객체 형태로 저장된 매치 정보를 읽은 후 그 구조에 맞게 실제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UI를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먼저 리액트 라우터의 히스토이를 통해 URL의 변화가 감지되고 다음으로 로케이션의 객체가 업데이트되고 매칭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생성된 매치 정보에 따라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렌더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링크 컴포넌트와 내비게이트 한 수의 경우 히스토리 스택에 푸쉬를 하는 것으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라우터의 메인 컨셉 내부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